방송 녹화시간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28분 현재 일본은 14일 목요일에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나가노현 남부에서 규모 2.2, 치지지마 근해에서 규모 5.5,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0, 시코쿠섬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한 치치지마는 일본 독초에서 남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화산폭발을 하고 있는 이오지마와도 가까운 섬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도 이오지마 전쟁 이전에 이오지마를 점령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먼저 총공격을 해서 점령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00년 만에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으며 후쿠토쿠오커너만은 1707년 후지산대폭발보다 더 높게 분연히 올라갔을 정도로 최근 일본 도쿄 근처의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제도의 신발 지진이 이상하기만 합니다. 둘 다 400km에서 500km의 신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해저에서의 큰 소용돌이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13일은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웅오리언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3의 지진 그리고 규슈의 오이타형과 에이메현 사이에 이오하다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오나다 근처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 중이고 2014년 3월 14일 오전 2시 7분에 히로시마현 남쪽 세토나이카이 서부 이오나다를 진앙으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변 시코쿠아 혼시에도 영향을 줬으며 대한민국 부산과 울산 창원 등 국내에서도 지진이 감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2일 화요일에 그리스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지난달 9월 27일에도 그리스에서는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9월 27일에 그리스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그리스 지진과 일본 지진의 상호연관성에 대하여 제가 조사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스 강진과 일본 강진과의 상호연관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21년 3월 3일에 그리스에서 6.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는데 13일 뒤인 3월 26일에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4일 뒤에 일본 미야기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 10월 30일에 그리스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는데 50일 뒤에 12월 21일에서 아웅오리언 하치노해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리스는 유라시아 지각판과 아프리카 지각판이 맞닿는 곳에 위치한 곳이고 일본과의 지진 연관성을 찾는 것은 기과학적일 수도 있으며 터키와의 지진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지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지진을 마주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동물들의 이상현상, 지진운 등 지진 전조현상부터 바누아투의 법칙, 뉴질랜드의 법칙, 도까라의 법칙, 이바라키현의 법칙까지 모두 비과학적인 법칙들이지만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아프가니스탄의 지진 이야기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확증 편향적 사고 방식으로 지진과 화산 폭발을 대하게 되면 지진과 화산 폭발의 예측은 어렵습니다. 최근 오이타형과 에이메현 사이의 분고수도에서 무감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으며 어제 13일에 오이타형의 분고수도 근처인 이오나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중앙고조선 단층대가 있고 구마모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곳입니다. 올해 이시가와형과 이오나다에서 과거와 달리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토큐와 이바라키언 와카야마현에서 무감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일 화요일에 가고시마현에서 저녁에 이상한 구름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 부근에서 지진 발생 후에 일본에서 지진이 연동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지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브레고리 지역 중에서 알래스카는 일본과 가깝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